담당 PD, 황소개구리를 꼭 잡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규부배에 몸을 실었습니다. 그런데 첫날과 달리 계속 휘쳐 위청 불안해 보입니다. 너무 긴 낚싯대가 패탄대 방해가 된 것이죠. 드디어 개구리를 발견했는데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? 그런데 그때, 팔을 쭉 뻗다 균형을 이룬 담당 PD, 인근 축사의 퇴비가 섞인 저수지 구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. 황소개구리 잡으려도 사람 잡겠네요. 괜찮으세요? 왜 이렇게 깊어요, 여기? 잡았어요? 잡았어요? 내가 왜 황소개구리를 천마리나 잡겠다고 했을까? 이 순간 무모한 도전을 한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.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. 직접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한 번에 많은 개구리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수초 사이마다 통발을 담가둡니다. 이번엔 꼭 잡히길 바라며 기다려보는데... 포기한 포기한 문제 때문에 내가갈 수도 있을까? 많이Can사 else? 수 classics들이 일상 ideapo